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산골 시골 마을에 왔습니다 여기도 빈집인데 우리나라 옛날에 인심이 참 좋았죠 제 어릴 때만 해도 참 있는거 없는거 이웃과 나누고 인심이 훈훈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서서히 이 인심이 훈훈한 인심이 아니고 각박한 텃새가 됐습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제 어릴 적 추억하고 또 지금의 그 지역의 텃새 이야기를 좀 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70년대에는 농촌 마을이 다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뭐 동네 어느 집에 숟가락 젓가락 몇 개 있는지도 다 할 정도로 그 집 형편 다 알았죠 이웃들끼리 그런데 그때는 다들 못 사니까 뭐 누가 돈 많고 적고 이런 게 없죠 쉽게 말하면 상대적으로 비교할 게 없어요 똑같다는 얘기죠 다 없이 사니까 그래서 크게 서로 불만도 없었고 그 다음에 서로 또 처지를 잘 알기 때문에 서로 많이 도와주면서 이렇게 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사 지을 때 모내기 할 때 일손이 많이 필요할 때 푸마시 하면서 그렇게 도와가면서 농사를 짓고 살았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하면 과부 사정 호래비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거죠 결혼한 사람이 과부 사정을 어떻게 잘 알겠습니까 제가 어릴 적 1970년대 중반쯤만 하더라도 우리 마을에 이제 외지인들이 마을에 이사 들어오면 상당히 그 사람이 마을에 잘 정착하도록 수로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저희 고향에서 있었던 시골인심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섯 살 때 저희 외할머니가 바로 저희 집 옆에 살았는데 별도로 집이 조그만 오두막집이 하나 있었어요 거기에 사시다가 이제 나이가 많으셔서 돌아가셨습니다 아직도 지금 돌아가신 할머니의 얼굴은 생각이 안 납니다 다섯 살 때니까 그런데 그때 이제 초상을 치르죠 상녀가 막 마당에 들어오고 막 사람들이 돼지를 잡고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 할머니 돌아가시고 한 걸 잘 모르죠 너무 어리니까 그래서 동네 잔치하는 줄 알고 막 나도 재밌어 가지고 그때 본 기억이 아직까지도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저도 그게 다섯 살 때 일인지 몰랐는데 저희 큰형하고 16살 차이가 나는데 형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외할머니가 제 다섯 살 때 돌아가셨답니다 그런데 그걸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게 다섯 살 짜리가 그 상녀를 처음 봤거든요 생전 처음 봤죠 그러니까 그 기억이 새로운 그 기억이 아직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상갓집에 손님들을 대접하려면 또 돼지를 한 마리 잡죠 그런데 이 동네 아저씨들이 초짜라 가지고 돼지 잡을 줄을 몰라요 나무 사다리에 돼지를 발을 묶어 가지고 이 해머 도끼로 머리를 치는데 이게 정통으로 한 번에 탁 숨을 꺼내야 되는데 막 엄한 데 치 가지고 돼지가 막 바락을 하면서 줄을 풀고 도망가고 그걸 또 동네 사람들이 돼지 잡으러 뛰어다니고 하는 걸 그때 엄청 재밌게 봤거든요 어린 나이에 제가 머리가 좋아서 그때 기억을 하는 게 아니고 아무리 어리더라도 충격적인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 평생 기억을 한답니다 그래서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오두막집이 비어 있었어요 한 1년 동안 비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이후에 그 동네에 어떤 젊은 부부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어차피 비어 있는 집 저렇게 놔두느니 그 부부들 살아라 해 가지고 공짜로 집에 살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부는 이제 땅 한댁이 없죠 몸밭 하나 없고 그냥 동네 사람들 농사짓는 거 일 도와주고 품삭으로 받아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그 집에 아저씨 아주머니 그 다음에 아들 큰아들 또 둘째 아들은 조그만 했어요 한 두세 살 됐나 겨우 걸어다니는 그 정도였고 표시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름은 다 잊어 먹었는데 표시는 확실합니다 표 무식이 였는데 지금 너무 오래돼 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이후로 만난 적이 한번도 없거든요 그 표시집 그 맏아들이 제보다 한 살 어렸는데 이제 연배가 비슷하다 보니까 동네에서 놀이도 같이 하고 친하게 잘 지내고 놀았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경운기 같은 거는 거의 없었어요 전부 농사일을 사람 인력으로 하고 또 소힘으로 쟁기 갈고 쓰레질도 하고 언제 뭐 소힘 아니면 사람 힘이죠 기계 힘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 논농사 지금은 뭐 기계화 탈퇴가 100%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볍씨 뿌려 가지고 못 쪄 가지고 못줄 잡아 가지고 못 신고 엄청 힘든 일이거든요 허리 꼬부려 가지고 그리고 또 뭐 이런 논두렁 이런 거 나서로 다 잡쳐 베고 또 논에 보면은 이렇게 피가 올라옵니다 그 피도 사람이 직접 논에 들어가서 다 뽑고 그렇게 완전히 노동으로 다 농사를 지었고 가을 때도 그 탈곡기 발로 밟은 그 탈곡기 그걸 가지고 별을 다 베 가지고 거기서 탈곡하고 말리고 매상하고 막 그렇게 했죠 그렇다 보니까 시골에 일거리는 엄청 많았어요 자기 몸만 부지런하고 또 깨어르지 않으면은 일할 게 많이 있었죠 그래서 매일 뭐 거의 일할 때가 있었고 겨울이나 한여름 빼고는 동네 일거리가 많았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남의 이 밭에 밭니를 도우면서 품삭을 받았습니다 여기 콩밥 같은 경우에 김매기 하면은 꼬부려 앉아 가지고 정말 힘듭니다 때악볕에 할머니들 지금 보시면 허리 구부러지고 무릎이 고장난 게 다 이렇게 구부려서 밭니를 많이 해서 그렇거든요 그렇게 저희 마을에서 한 1년 2년 동안 그 가족들이 살다가 나중에 이사를 갔습니다 도시로 떠난 거죠 그 체간살이 해봐야 리어카 하나에 다 싣고 작별 인사를 하면서 그 친구한테 잘 가라 이렇게 손을 흔들었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가난은 나라님도 못 구한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데 그거 다 게을러서 그렇습니다 게으러니까 가난한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일자리가 많지 않습니까 자기가 게을러서 하기 싫어서 그런 거지 부지런하게만 살려면은 일자리가 엄청 많고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요즘 동창회 같은데 가보면은 이혼한 동기들이 있죠 몇몇이 있습니다 그 이혼 사유를 들어보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의 대표적인 유형은 부부 외에 다른 사람하고 바람을 펴서 그게 이제 들켜 가지고 요혼을 하는 케이스가 제가 봐서는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 게으름 가장의 게으름 남자가 일을 안하고 빈둥빈둥 놀아요 그러면은 가게 살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난해지는 거죠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이제 여자가 나가서 뭐 식당에서 일을 한다든지 이러다가 결국에 부부가 불화가 생겨 가지고 이혼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물론 남자만 열심히 나가서 일하고 여자는 놀아도 된다 뭐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가장으로서 가정을 꾸려서 굴러갈 수 있게 어느 정도 일을 해야 되는데 맨날 노는 백수가 돼 있으면은 그 집안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겠죠 자 그럼 지금은 어떠냐 지금은 황금 물질만능주의죠 그렇게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모든 것을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시골에 만일에 축사가 들어섰다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냄새도 나고 주민들한테 피해도 가겠죠 그걸 이제 모든 걸 돈으로 보상 받으려고 하니까 그 수익금의 몇 프로를 매년 마을에다 상납을 해라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아주 삭막해졌습니다 또 예전에는 너나 나나 어차피 똑같이 가난하니까 그 비교가 안 되죠 그런데 지금은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차이가 크게 벌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골에 어느 외지인이 뭐 전원주택이나 이런 걸 지어서 들어오면 야 저 사람은 전원주택 지으니까 돈 많겠네 우리한테 좀 기부 좀 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은 사회적인 약자이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마치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